당 차원의 탈당 얘기, 출당 비슷한 조치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과거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던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첫째, 법사위 주메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둘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셋째, 기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집권 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비인하시는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6개월 당원 중징계인 게 나와서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당시에도 이런 짤짤이 논란이라고 해서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징계 절차가 감감무소식이다. 왜냐하면 벌써 최초로 이 얘기가, 이 사건이 있었던 건 작년 4월이고 이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당 윤리심판원이 당원권 6개월 정지를 했는데 최강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청구도 작년 11월쯤에 심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징계를 안 했다. 민주당도 박강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쇄신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가 왜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정치인 중에서 제일 받기 힘든 게 민주당 윤리위 징계입니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민주당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허들이, 문턱이 너무 높아요. 여성 보좌진들도 있는 단체 대화 회의방에서 짤짤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이 아직까지도 징계 확정이 안 되는 게 민주당이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환영 행사를 보고 성적 학대 운운한 장경태 최고위원 징계의 지의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막말을 하고 어떻게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야 민주당 윤리위는 소집되는 건지, 징계가 확정되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이든 누구든 문제되는 발언하면 바로 윤리위 긴급으로도 소집하고 회부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수준은 양당이 좀 맞춰서 징계할 건 징계하면서 정치의 이 수준이랄까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민주당은 보십시오. 윤리위가 대체 언제 열리는지, 마지막으로 열린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 조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여러 비판을 좀 한 것 같거든요. 너무 박지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얘기했던 거 조금 헷갈렸던 것 같은데, 저희 제작진하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 최강 의원권에 대해서 왜 민주당 자체의 말이 없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징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시간이 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좀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징계가 나왔던 건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중징계죠.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나왔었는데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절차는 재심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1심, 2심 제도처럼 1심에서는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가 나온 상태이고, 그런데 이제 최강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서 지금 2심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심이 청구돼서 재심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올해 1월 초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임기가 다 돼서 윤리심판원장도 교체가 되었고, 윤리심판위원도 현재 다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재판을 진행하다가도 재판부가 교체가 되고, 인사이동으로 바뀌게 되거나 할 때는 재판이 조금 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거라 보이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재심 청구한 지 거의 일렬이 다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윤리심판원, 새로운 윤리심판원에서도 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주시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는 자막에 잠깐 잘못 나갔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아니라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징계없는 당은 민심 말할 자격이 없다, 오늘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얘기로 이번 주제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이 돈붕투 의혹의 핵심인 강래구 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오늘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얘기로 했을 때가 누구한테? 누구한테? 연기력 같아. 당래구 감사님은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고 소장공사 감사가 되셨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는 캠프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신동과 위치가 아니었다는. 연기력이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강래구 전 감사가 송 전 대표가 송 대표가 직접 처리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인데. 강래구 감사가 조사를 받았지만 연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 검찰 조사에도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녹취록이라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3만 개나 되는 녹취록에 일부 내용만 추출해서 말하면서 신빙성은 검찰과 법원에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기각됐다는 얘기를 송 전 대표가 본인 셀프 출툴 때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최근에 송 전 대표가 검찰에 대한 휴대전화가 초기화된 휴대폰. 그러니까 깡통폰 아니냐 이 얘기 때문에 말들이 좀 있었는데. 강래구 감사도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겁니까? 네, 그건 아마 영장 재청구할 거라고 되게 예상을 했었죠. 아마도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보강 수사를 했고 그걸 법원에 얼마나 신빙성 있는 설득력 있는 보강 증거를 제출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했던 것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한 것은 그 단계에서 그랬고 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동안 며칠 동안 검찰이 수사를 얼마나 다른 쪽으로 했는지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사건 관계자들을 얼마나 만났는지.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관련 증거들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것들을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얘기한 것처럼 휴대전화 압수수색한 거라든지 PC 압수수색한 거라든지 이렇게 보면 PC를 바꿨다든지 아니면 완전 초기화시켰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래구 씨가 구속이 된다면 아마도 현 단계에서의 구속 필요성. 즉 지금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가 크게 민주당의 조치, 돈봉투역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속보까지 영장 다시 청구하는 건 얘기까지 해봤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 비슷한 게 하나 들어왔거든요. 이 얘기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이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 만났을 때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야당에서는 갈라치기 아니냐 비판 목소리 나왔고 박광원 원내대표도 거절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만 만나는 회도 괴념치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이 대표죠, 속내를.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에 사실상 여야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게 모두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본인이 지금 재판과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피고인을 물론 당대표이긴 하지만 만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이유로 영수회담 제의를 사실상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이제 국회 차원이니까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대표도 안 만나는데 본인이 만난다는 게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에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좀 뭔가 물기를 터주기란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 회담에 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또 당내 강성 지지자들도 있고 당내도 있고 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당장 어떤 대통령과 회동한다는 건 아마 박광원 대표에게는 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말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뭔가 걸림돌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뭔가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광원 원내대표만 만나는 회동 얘기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괴념치 않겠다는 뜻을 오늘 조금 전에 밝힌 것 같습니다. 추가 속보성 얘기까지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